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25,000 구독자 이벤트 추첨날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어제 추첨날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추첨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쓰던 펄튜브라는 추첨기가 사용중지가 되어서 다른 추첨기를 찾느라고 이제서야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랜덤 컨멘트 피커라는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2,600분의 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랑과 성원으로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1등부터 5등까지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영상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벤트 영상이 오고 있고요. 25,000 구독자 나눔 이벤트 상품이 없대급으로 푸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등부터 5등까지 어떤 분이 과연 되실까요? 1등분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1등 아 네 1등분이 이큰누나님이 되셨어요.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리티님 푸짐한 이벤트 참여합니다.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큰누나님 아 우리 저희 밴드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네 1등 축하드립니다. 이큰누나님 그 다음에 2등 또 뽑겠습니다. 2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아 네 2등은 조용일님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해요. 구독 버튼 꾹 눌렀어요. 하고 해주셨네요. 조용일님 2등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또 3등 추첨 들어갑니다. 네 3등에는 이향기님 다이기랑 유튜브 자주 보고 있어요. 다이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저에게도 당첨되는 행운이 오기를 기대하며 참여합니다. 네 이향기님 3등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4등분 또 추첨 들어갑니다. 네 4등분은 김선남님 축하드려요. 아 2만 5천명 우아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김선남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5등분 추첨 들어갑니다. 아 5등분에는 조명옥님 아 2만 5천명 구독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늘 승승장구하세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축하드립니다. 1등에는 이쿃누나님 2등에는 조용일님 3등에는 이향기님 4등에는 김선남님 5등에는 조명옥님 네 이렇게 다섯 분은요. 저의 이메일 코니짱 지메일.com으로요.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바로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같이 이렇게 당첨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앞으로도 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영상 잘 지켜봐주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